오, 나 너무 고웠다.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옥동구이. 여기서 19분 걸린대요. 맞아, 비 와요. 옥동구이 먹으러 가는데. 옥동구이 맛있겠다. 옥동구이! 이게 케미. 여기는 옛집 2에요. 저희는 고등어 구이랑 뭐 시켰지? 한치 못 간다. 잠을 정말 편안하게 잤다. 이불을 거듭할 정도로 편안하게 잤다. 근데 진짜 편안하게 잤다. 여름이 진짜 많이 잤다. 조개랑 소라도 줬어. 직보 같은 거래. 김치? 응. 마늘도 좀 풀리잖아. 여름이 뭐였어요? 고등어 눈이 반으로 쪼개졌어. 고구마, 고구마. 고구마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응. 맛있다. 맛있다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자, 나 일어나면 이뻐 이뻐인데? 빈티시샵이라서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저는 오븐 라떼 바니아빈 라떼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참돔 정식 우리는 푸드파이터니까 오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참돔 정식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참돔 정식은 1인당 3만 3천 원 포장 비주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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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정 이런 거 진짜 들어왔다 너 먹어보고 싶어 야 대박이다 우리 다 먹고 나왔어요 배불러 각도의 중요성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배불러 배불러 다음에 흑돼지 먹으러 가요 안녕 이게 뭘 좋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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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바다 어머아 오 여러분 안보이시죠? 너무 좋다 와, 여기 와인 먹고 싶다. 와, 여기 와인 먹고 싶다. 와! 이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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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렇게. 이뻔다. 감사합니다.